흰 개가 썼어 이펙트에 모든 것이 싫다 이펙트에서 죽이는 그 캐릭터 아까도 퇴근하면서 중투브 보는데 키자마자 2년 전에 중가로가 아클 너무 오랜만에 한다 3일동안 이펙트만 해서 이러더라구요 이펙트가 상향 먹은 게 없는데 당연하지 오지러움 이게 캐릭터냐 이해할 수가 없다 불가해한 존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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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꽃은 좋겠다 행복해서 아이씨 행꽃한테 이펙트 시키면 에너지 안 줄듯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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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게 캐릭이냐. 너무 싫다. 와 룬피다. 룬피님 캐리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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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CNM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룬피님이 날 발할라로 데려다주실거야. 룬피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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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축전기 나오면 살 돈 되는데. 그가 오나? 그가 오나? 그가 오나? 그가 오나? 그가 오나? 그가 오나? 미국이 아니라 하늘가라겠지 퍼퍼 2뎀마그를 바로 경찰청장이지 룬1858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빡때리 빡때리 에바님 제발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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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288골드? 싫은데 어 어 어 어 어는 무슨 상점 2개 없네 상점 2개 없네 상점 2개 있었으면 했다 이중시전 빵빵 You die 동스탠 막대 제발 용 하나 더 할까 킥만 하지 않나? 룬피인데 룬피 아니었으면 안했다 왓 돈게 많아 성급함 홀룩을 할만하 홀룩을 할만하 디펙트였던 전 드디어 완전해졌다 랄까 웃음 어 너는 오늘부터 공격 카드가 아니다 아무튼 아니다 편향 늦게 뜨면 좀 말릴 수도 있나 오니 아까 가지 욕했더니 나오네 가지 뒷담 능숙은 슬겁지않나 수리검 나올꺼아니고 얌vat 에암주컷 에암주는 진짜 쓰레기우물 맞겠지 injuries 에밴주는 진짜 쓰레기우물 맞겠지 안 Hate 제암주 옘주가 굴인 이유 딱히 일반 몹 보상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벤트에서 굴인 이벤트도 뜰 수 있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아 아 차라리 작상더요리도 날듯 작상은 그냥 유물을 나중에 줄 뿐 아잇 개떡같은 유물만 골라서 주네 과힘인 저기 인지 편향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내 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따봉 편향아 고마워 강전 쓰자 심장 잡을 때 좋을 듯 심장 고수색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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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보라 필요 없겠지 길 방전나나로는 좀 그런데 일제사격 36 들이니까 일제사격이 좋기는 할맹이 당신의 적수가 돌아왔어. 아래가 언제 나온게. 재벌용이라도 나가. 왜 이렇게 안나와. 탐색 맨 밑장. 괜찮아. 늘 있던 일이지. 잘 안나와. 그냥 세게 되었고 패티중이 그리로 모인하네요. 그렇죠. 훌륭합니다. 갈리 이거 패티중이집. 자세하게 패티중이 아니오. 다시해자. 이미 멈춰지ounty. 다시해자 또 한 번 만들어서, 아소로운 달빙이 진짜 쓰리 캐릭터 못해먹겠네 지독하다 지독해 이래도 디팩트해? 독하다 독해 이 쓰레기 캐릭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 거지 이게 방법이 있나 이게? 디팩트 더 잘하던 사람들은 뭐 치트라도 쓰나 이게 어떻게 되지? 디팩트 더 잘하네 디팩트 더 잘하네 디팩트 더 잘하네 알굴은 필요 없잖아 재련 포션 다 비오 12골드 아무 쓸모없네 이펙트 또 반 피 그저 고트 진짜 냉정한 세계 탐세계 말을 말자 이펙트 또 반 피 그저 고트 이펙트 또 반 피 이펙트 또 반 피 이펙트 또 반 피 더 반 피 말해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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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 네버포 이게 당신의 버퍼입니다 폭포 남은거 하나는 어디다가 쓰지? 방전했을까? 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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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디펙터 란 뭘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